야호 나 배고파 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피해 부탁 tengo 자꾸 누구 담그려고 하지 말고 시작! 아, crap! 선의 벨츠! 아무래도 이럴 때까지는 역할을 할 수 없죠. 무슨 시작이 있겠지. 어쩌면 다는 역할을 할 수 없죠. 모두가 기쁠 수 없죠. 아, 부서질! 오늘의 승리는 이는 것이죠. 그는 이제 이슈요. 가자! 가자! 이리! 마지막 장면은?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그려줄게?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진짜 왜 이렇게 못 이다니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진짜 1위합니다 네 내겠습니다 오이쉬 다시는 대한민국의 택시 드라이버를 아니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를 무시하지 마라 니가 이길 것 같지? 안되라 하트 종맞은 것처럼 지금 동영상 들리기로 그만 전 헤드가 이 장소가 이제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승리는 나의 고시다! 후!